안녕하세요. 오너파티시의 박효진입니다. 오너파티시의 박효진입니다. 오너와 디저트를 하나부터 열까지 만들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지향하고 친환경 및 생분해 테이크한 용품만 사용하는 친환경 카페입니다. 세 번째로는 김해 동상시장 바로 옆에 위치해 각종 구경거리가 많고 구경하시다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장점입니다. 철칙 첫 번째로 원산지를 속이지 않고 자연이 주는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해 모든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위생면에서도 주기적으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하지 않고 친환경 테이크한 용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.